한국사회 해설의 풍경험사학도 해품사회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풍경험사학도 해품사회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회 한눈검 정규강의 심화편체 9강 주제인 통일신라의 하대사회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8강 통일신라의 왕의 업적과 토지제도랑 이 주제를 구별시킨 이유는 두 유형을 구별시켜서 접근하는 게 조금 기출 유형에 조금 더 적합하기도 하고 최근엔 조금 더 이 유형의 출제율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의 그런 유형의 접근의 편안성을 위해 가지고 특히 이 통일신라 하대가 유독 다뤄야 될 반란도 좀 몇 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두 강에 걸쳐 나눴습니다. 한 이번 강의 양도 제가 보기엔 한 2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 드리면 강의 내용 여러분들끼리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주제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은 시기가 앞서 다뤘던 주제에 비해서 앞에 연도만 조금 더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통일신라 하대를 언제부터 기준으로 잡느냐 치면 이게 뭐 삼국사기이던가 삼국유산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시험에서 다루는 통일신라 하대의 기준은 쉽게 말해가지고 기존의 무혈한 직계사선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벗어나서 조금 이 실제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은 거의 150년에 걸쳐가지고 거의 왕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거의 번갈아 가면 바뀔 정도로 되게 혼란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왕이 정신이 없었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시기부터를 조금 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뤘던 유형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반란의 양을 좀 많이 외워야 돼가지고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측정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는 반란 순서를 외우는 게 어렵진 않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가면 반란이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식의 반란이랑 좀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난이도를 조금 더 어렵게 측정했고 빈출도의 경우에는 최근엔 출제율이 높아진 유형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략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출제 빈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습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합습 전략은 말 그대로 통일신라 하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 종교라든지 인물 같은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면 되고 특히 심화표는 기본편과 구별되는 게 이 통일신라 하대의 반란 순서를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반란의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릴 거니까 그것만 제시하면 거의 문제 10초 안에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제 원리의 경우에는 문제 또는 정답에서 통일신라의 하대와 관련된 사례가 그대로 키워드가 언급되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반란의 사례랑 관련된 사료 및 순서 요용이 제시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그냥 제가 강조하는 암기법만 알면 거의 10초 안에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면 핵심 키워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통일신라 하대다. 그걸 먼저 짚어드리고 제가 뒤에서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반란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특징은 아까 제가 780년 이후를 기준하였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공왕 이후를 통일신라 하대의 그런 기점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 해공왕 이후에 즉위한 선덕왕 시기부터 본격적인 통일신라 하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중대랑 어떤 차이가 있냐 통일신라 중대에는 무혈왕의 직계자손인 왕위를 세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통일신라 중대고 그 이후에는 조금 통일신라 하대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해공왕 시기가 마지막 기점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공왕입니다.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아무튼간에 그러면 통일신라 하대와 관련된 키워드는 뭐가 있냐. 솔직히 이것만 안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는 솔직히 여기까지 보면 안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란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까탈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통일신라 하대 대표적인 여왕인 진성여왕 그리고 최치원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진성여왕과 최치원은 거의 짝꿍 키워드로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뭐냐. 문제에서 진성여왕 시기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정답으로 최치원이 이 시무십조를 진성여왕에게 건의했다. 이런 키워드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시무십조의 경우에는 894년에 당시 진골귀족의 폐단을 비판하고 정치개혁안을 진성여왕에게 올린 사례이다. 이렇게만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키워드는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는 선종이라는 일종의 불교 종파가 점차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유행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신라 하대에는 뭔가 왕도 되게 많이 갈아엎고 중앙의 그런 귀족들의 폐단이 심각해가지고 하도 중앙에서 깽판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아 진짜 쟤네들한테 맡기게 되면 더 이상 나라 망하겠다 싶으면서 독자적인 세력인 호족이라는 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 한반도가 있다 치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호족이라 해가지고 중앙 정부에게 충성충성하는 게 아니라 반독립적인 세력으로서 내가 이 호족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성주라던가 장군 이렇게 칭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성장하면서 조금 국가에게 대항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호족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후상국 시대의 통일 과정에서 다룰 뭐 견원이라던가 궁예 이런 인물들도 넓게 보면 호족에 포함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호족이 성장하면서 제가 있다 한 11강쯤 그때 다룰 후상국 시대에 그 어떻게 보면 주역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서 기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종이 무슨 관계냐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교 종파를 좀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 교종과 선종을 비교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둘이 경계를 나누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굳이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교종이란 거는 약간 이론을 중시한다면 선종이란 거는 참선을 중시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교종이란 거는 일종의 귀족들은 약간 좀 엘리트 느낌 엘리트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반에서 상위권 애들 이런 애들이 약간 정말 불교 그런 경전 같은 거 이게 진짜 깊게 공부하면서 정말 이론 중심으로 불교를 공부한다. 조금 이런 느낌이라면 선종이란 건 참선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수행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 내가 저 불경전 이런 거 공부 못하겠어. 약간 좀 시험 스타일로 비교하면은 우리가 뭐 정교적인 교과서 이런 거 딱딱 읽으면서 정말 교과서 뭐 선언 이런 거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깊게 공부하냐. 아니면 해품사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찝어주면은 누구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조금 이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별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종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런 식으로 뭐 나무함이 타멸 나무함이 타멸 이렇게 수행만 하면은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약간 좀 일종의 수행을 조금 더 중시한 그런 불교 종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공부한 거 너무 싫은데 나도 극락에 가고 싶어. 근데 선종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그런 걸 하기에는 조금 더 접합한 것 같아. 나도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다. 조금 그런 의미로 인해가지고 당시 호족들 사이에서도 이 선종이 유행했었고 특히 이 선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구산선문이라는 일종의 선종과 관련된 불교 집단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도의란 인물이 처음 전파했는데 그 이후로 선종과 관련된 불교 집단이 총 9개가 형성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능검을 준비한다면 이 9개 다 외우진 말고 굳이 외우시겠다면은 체징의 가지산문 이것만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최근에 나온 적 있어가지고 그냥 뭐 대표적으로 그냥 가지산문 이런 게 있다. 그렇게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구산선문만 선종 유행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산선문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승탑도 유행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선종과 관련된 약간 좀 승려랑 관련된 탑 같은 거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로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는데 저 이거 이따 기출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서 약간 좀 우리가 약간 이런 데다가 나라를 세우면 좀 길지가 좋을 것 같아. 뭔가 이런 데다 집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 호족도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독립세를 성장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땅을 랜드마킹하면 오 나 성장할 것 같다. 조금 그런 면에서 풍수지리서 좀 더 유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도선이 전파시켰는데 사실 도이랑 도선까지 이렇게 깊게 나누는 문제는 못 봤어가지고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고난도 유형미 함정 대비 고난도 유형으로는 여러분들 심화편을 준비하신다면 통일신라 하대의 반란의 특징과 순서 정도는 가볍게 외우실 줄 알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각 반란의 특징을 제가 가볍게 다뤄드린 다음에 사실 뭐 제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건 의미 없고 그냥 반란의 순서대로 그냥 나열한 거니까 이거 참고로 보세요. 아무튼간에 각 반란의 특징을 제가 그래도 가볍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먼저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은 822년 헌덕왕식에 발생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연도까지 외우시지 말고 그냥 이따 설명드린 그냥 순서 방법으로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김원창의 난은 김원창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좀 일으킨 반란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 김주원이라는 인물은 무혈한 게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통일신라 하대 때는 그런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심했는데 당시에는 이 무혈한 게와 원성한 게의 그런 내부 다툼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연히 무혈한 게는 통일신라 중대 이후에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역시 아버지 역시 왕위에 즉위하지 못하고 좀 물러가게 돼가지고 아들이 좀 이런 거에 복수하기 위해가지고 당시 이 김원창이 웅천주의 도독이었거든요. 지금을 치면은 그게 공주지역인데 그 공주지역에서 이런 장안국이란 국가를 연 다음에 경훈이란 연호를 쓰면서 일종의 괴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하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가장 큰 반란이라고 표현해볼 수 있겠네요. 자 두번째로는 장보고의 난인데 이 장보고의 난은 문성황식이 발생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장보고는 약간 좀 완도의 청해진을 세워가지고 해상무역을 장악한 그 강력한 장보고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장보고가 난을 일으킨 이유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장보고는 해상무역의 대가예요. 제가 이거 좀 고대시대의 경제 유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건데 어쨌든 장보고는 그런 어떻게 해상무역 대가로서 힘, 권력 그러니까 군사력 정확히 군사력 이런건 센데 신분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이 신무왕 같은 경우에는 진골 출신이어가지고 신분은 높은데 내가 신분 뭔가 좀 왕이 다투려서 이기려면은 어쨌든 간에 군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군사가 없으니까 이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딜을 하는거에요. 어떤 딜을 하냐면 자 이 장보고의 딸을 내가 왕이 되면은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장보고의 딸이 이 신무왕과 결혼하면은 어쨌든 나도 왕족 출신과 연결되다 보니까 장보고의 권력이 높아지겠죠. 장보고가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당시 이 신무왕의 군사를 지원해줘가지고 당시 이 신무왕이 그 미네왕을 살해한 다음에 왕위에 즉위했어요. 근데 얘도 금방 죽고 나서 그 신무왕의 아들인 문성왕이 그 즉위했는데 이 장보고가 아빠가 약속도 못 지켰으니까 그 문성왕이 찾아와가지고 야 니 아빠가 사채단세 썼는데 못갚았어. 야 니가 내 딸이랑 결혼하니까 문성왕이 정신나가는 아저씨가 뭐라는거야 하니까 장보고가 빡쳐가지고 이 배신당구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이 장보고는 염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살해돼가지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염장을 지른다는 말이 여기서 기원했다는 뜻도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루에서는 그 장보고를 궁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까지 추가적으로 외워두시길 바래요. 나머지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 원종의 에노애랑과 적고속의 나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진성여왕의 난인데 약간 당시에 중앙에서 약간 좀 깽판 오지게 치고 맨날 술 퍼먹고 놀고 있는데 얘네들이 세금까지 오지게 뜯어가니까 지방에 있는 얘들도 빡쳐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앙의 그런 패단으로 인한 그런 반란의 결과를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볼두 지금으로 치면 상주 경부상북도의 상주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반란이 원종과 에노애랑이 아니고 적고속의 나는 설명을 설명드렸듯이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그래가지고 이 반란 순서를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김장하로 김장하로 원정간다. 그래서 김장하로 원정가다. 적어놓고 그냥 반란 순서 대입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저기긴 한데 그냥 김장하로 원정간다. 그냥 이렇게 대입해보시고 푸시면 금방 문제 풉니다. 제 밑에 적어오는 통일신라 중대 반란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통일신라 중대 반란도 조금 문제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적어놓기만 했는데 그냥 지금 참고용으로 말해두세요. 자 보면은 이 대공의 난 김지정의 난을 조금 더 외워두는 게 좋은데 특히 이 김지정의 난을 계기로 통일신라의 중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이 김지정의 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한능검에서 좀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사건들 공통적으로 해공왕 시기에 발생한 건데 어 그래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대공의 난이라는 거는 이 해공왕이 이때 즉위했었는데 이때는 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가지고 사실 엄마가 이게 좀 대신 정치를 해주는 수렴천정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당시 귀족들이 쟤 너무 어린데 왕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갈아엎으려고 했던 게 대공의 난이고 구육각관이라는 거는 여기서 각관이라는 거는 신라의 일종의 최고의 관직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신육명의 각관이 이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조금 발생했던 게 구육각관의 난인데 공통적으로 지금 대공의 난 구육각관의 난도 그렇지만 이 김지정의 난의 경우에도 이제 해공왕이 이때쯤이면 그 나이를 좀 먹었는데 아직도 여자에 빠져있어 술에 빠져있어 깽판 치고 있어 진짜 뭐 오줌도 못 가려 이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약간 좀 궁궐을 장악한 게 김지정의 난인데 나중에 이 김지정의 난이 발생한 이후에 김양상이랑 그 김경신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인물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 뭐 선덕왕 원성왕 이런 인물들인데 이 나중에 이 인물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김지정도 제거하고 해공왕도 제거하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모두 다 귀족의 권력이 다시 강화되면서 자신들도 조금 권력을 이렇게 먹고 싶기 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귀족들이 견제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례고 어떻게 보면 그 절정을 찍은 게 여기여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반란이 일으킨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에서 기용했다. 조금 이렇게 잡아가시면은 왜 이렇게 반란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론 강의 내용을 마치고 한번 기출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문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로 나타난 시계사실 여러분들 지금 사례를 읽어보면은 되게 무슨 맥락인지 모를 거예요. 여기 뭐 당나라 시골의 소정 뭐 그러다 뭐 지금 뭐 해인사 이런 키워드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나마 주목하면 좋은 거는 일단 흉년의 재앙이 동쪽으로 오니까 뭐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심각하다 뭐 이런 맥락을 지금 써놓은 게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했지만 만약 문제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통일신라 하대라 주목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건 딱 이겁니다. 그래서 이 최치원이 활동한 시기니까 당연히 통일신라 하대입니다. 뭐 얘가 뭐 200년 300년 살만한 뭐 40년 아이드니까 이 최치원이라는 키워드 보고서 아 이 최치원이 당시에 그런 통일신라 하대의 그런 어려움을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복싱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익혔다. 제가 이거는 흑도복 흑도복은 백제부흥운동 관련된 인물이랬죠. 틀렸고요. 2번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도했다. 아 이거는 제가 아직 고려시대 안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를텐데 이거는 고려시대 인종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자 3번 신라군이 당의 군대에 맞서 매소송에서 승리하였다. 자 이건 삼국시대 통일과정인데 자 지금 우린 통일신라 중에서도 하대 다루죠. 안 맞고요. 4번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독립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자 중앙에서 깽판치니까 호족 성장한다 했었죠. 정답 4번이고 5번 요새가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령결사를 주도했다. 아 이것도 아직 안 가르친건데 이거는 고려시대 승리하니까 지금은 삼국마다 제거합니다. 일단 정답 4번이 있고 자 우측 문제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은 전라남도 화순군 쌍봉사에 있는 철감선사 승탑 아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승탑인데 이런 식으로 승탑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잘 보면 이게 각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을 모두 세보면은 팔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붕이 팔각형인데 조금 원 모양을 가진 그런 특징을 전문용어로 팔각원당형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붕이 뭔가 팔각이 돼 자꾸 좀 동글동글한 것 같다. 그런 모양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구나. 이렇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여기 9세기부터 유행했다는 키워드도 있고 여기 보면은 제가 강조한 도일선사가 가지산문을 개창한 이후 구산선문을 형성했다. 키워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된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선종과 관련된 걸 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종교 유형을 안 가르쳤으니까 지금은 정답만 찾는 거를 조금 더 중시하시고 지금은 그냥 이런 종교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몰만한 키워드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1번 동경대전을 경전 삼았다. 이건 제가 나중에 조선시대쯤에 다를 동학이란 종교입니다. 자 2번 단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건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쯤에 가야되냐 나오는 대종교란 종교고 3번 대성전을 세워 옛 성현의 제사신했다. 이 대성전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만 있는 그 약간 성균관 이런 데 대표적으로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유교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성리학과 관련된 걸 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참성과 수행을 통해 깨달아 먹고자 했다. 제가 선종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누구나 나무하미 타벌하면 금낮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정답 4번이고 5번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기독교랑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약간 그 동학이 여러 종교의 특성을 그렇게 결합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동학이라는 종교랑 관련된 키워드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정답만 잘 찾아도 반은 가신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유형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통일신라 하대 반란과 연결되는 유형인데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약간 통일신라 중대 반란 사회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일단 통일신라 하대 반란 유형이 나오면 뭐라 했습니까. 김장하러 원정 가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정과 애노의 난 정확하게 이거는 적고적의 난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 웅천주 도독 헌창이 아빠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걸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훈이라 했다. 자 그럼 뭐겠어요. 김장하러 원정 간다 그래서 김원창의 난이겠죠. 음 더 좋아요. 그러면 822년에 헌덕왕 시기에 김원창의 난이에요. 어 좋아. 자 두번째 나의 사료 진성왕 3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면은 진성왕 뭐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성왕 진성여왕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글자 빠져있는건 헷갈리면 안되요. 자 밑에 또 보면은 왕이 관리를 보내 뭐 이렇게 세금을 독촉하니까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는데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럼 뭐겠어요. 지금 원종과 애노에 나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건 이거겠죠. 그럼 보겠어요. 자 원종과 애노에 나니까 849년에 진성여왕 시기 반란인데 자 그러면 뭐겠어요. 가나사의 시기도 사실인데 자 그러면 지금 김원창의 난 원종 애노가 나왔으니까 지금 문제에 나온 정답은 이거의 확률이 너무나 높은데 한번 보죠. 1번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차하였다. 이거 제가 진흥왕과 관련된 키워드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선인데 아무튼 틀렸고요. 2번 왕의 잔인인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켰다. 제가 이건 뉴스페이퍼시라는데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일신라 하대가 나왔으면은 이 김음돌의 난이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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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신라 하대가 나왔는데 김음돌의 난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제끼셔야 됩니다. 낚이시면 안 돼요. 3번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거 법풍안 관련된 키워드고 4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반란을 도마였다. 제가 아까 얘기한 846년에 문성황 시기에 장보고의 난 정답 4번이고 5번 관리들에게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역시 신문항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를 낼 때 제발 신문항과 관련된 키워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낚이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문제 10초 안에 풉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헌창 김헌창이나 원종의 노 그리고 장보고 사이 끝. 그만큼 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우측 문제 우측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공항 만련 제가 해공항 이후면 통일신라 하더라는데 반신들이 제일 멋대로 낳을 테니까 선 이 선 김양상이 나중에 말하는 그 선 그리고 선덕 이 선덕이 김양상이 나중에 말하는 그 선덕왕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나쁜 물이 제거하자 부러지져가지고 김경신이 이때 참여했다는데 이 김경신이 나중에 원성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이 당시 김지정이란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사실 얘네가 어 반란을 일으키네 제거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네가 이런 식으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고 왕이 먹으려고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명분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같은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 김지정의 난 직후에 있던 상황인데 저는 그냥 표현상 편하게 김지정의 난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그 근처니까. 그래서 780년 이후인데 사실 제가 저번에 강조했듯이 특정 시기 이후의 사실이 나오면 제가 뭐라 했어요.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거 고르면 풀 수 있다. 자 1번 진고열 기조 출신인 김춘추가 왕이 올랐다. 아직 이거는 통일신라 이전도 안 왔죠. 지금 거의 그 문무학 직전이니까 안 맞고 2번 왕의 장인이 김홍돌의 반란이었다. 일단 신문왕입니다. 근데 안 맞고 3번 2차도는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거는 제가 법풍왕이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안 맞고 4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고춘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거는 선덕 여왕이고요. 자 5번 최치원이 국왕에게 시무십여조를 건의했다. 자 이게 바로 진성여왕인데 딱 봐도 제가 통일신라 하대하고 강조한 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통일신라 중대 이후에 하대 관련된 키워드로서 맞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추도 좀 쓰시고 아 반란 유형이 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그 원리를 지금 이렇게 기출을 통해가지고 한번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9강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활용된 기출의 그럼 강의 보시는 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강 발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